한국전력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전기업체입니다. 한국전력은 2024년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7, 58% 상승한 2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2일 대비 약 23,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2월 19일 2만 2,9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24일 만 6,0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6월 27일 49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5일 4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2, 5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8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28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59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29일 가장 많은 7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23일 가장 많은 2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4.49%에서 변화가 없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18일 약 14.77%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20일 약 13.7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1조원이며 2016년 60조 대비 약 18.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2조원으로 2016년 12조 대비 약 마이너스 372.0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5.8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4조원으로 2016년 7조 대비 약 마이너스 441.7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4.28%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0.6배이며 지난 2016년 3.9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5.0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5배이며 지난 2016년 0.3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3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0.4% ROE는 마이너스 58.16%입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14조 5,72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위, 코스피 종목 기준 24위, 전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71조 2,57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위, 전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조 6,55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17위, 전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4조 4,2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17위, 전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전력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만 8천 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 1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만 5천 2백 5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2만 7천 5백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만 7천 5백 원에서 2만 2천 7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